어떻게 방법을 시각학습자와 신체학습자를 위해서 할 것인가. 그거는 실은 애들 보고 관찰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문디 같은 문디, 돼지 같은 Tuesday, 왠지 왠지 때, 떨떠름 덜 때. 이런 행동을 왜 했냐. 걔가 음성면적으로 제가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. 애가 발견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어휘. 그냥 애들을 관찰하고 애들을 수용해주면 거기서 아이디가 타면 돼요. 근데 여기는 그 샘플 몇 가지를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, 학습자 스타일 검사를 하라 그랬는데 수용평가 다양하게 하면 검사할 것도 없어요. 쟤네들이 다 알아서 해. 어쨌든 검사진은 여기 9913에 있습니다.